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박성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2020학년도 정시 교대에 관한 내용인데요. 올해 교대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원전략을 잘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살펴볼 것이 모집인원이 얼마나 늘었는지 또는 줄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모집인원을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 1,652명을 모집하고요. 작년도에는 계획인원이 1,56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올해 차이를 좀 보면 83명이 늘어났고요. 이 83명에 해당되는 수치는 만학도 전형이라든지 기타 전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수험생 수가 고3 수험생 수는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인원은 83명이나 늘어났기 때문에 정시 교대에 지원할 수 있는 분이 조금 더 넓어졌다라고 일단 볼 수 있고요. 지금 가군부터 살펴보시면 이화여대 같은 경우 작년도에는 수시에서 2월된 인원 2명을 선발하였는데 올해는 최초 9명을 선발합니다. 정시에서만. 그리고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비해서 가장 많이 늘어난 71명이 늘어난 225명을 모집하고요. 서울교대도 20명가량 늘어났고 반면 줄어든 교대도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전주교대와 그 다음에 작년에는 다군에서 모집하였으나 올해 나군으로 모집군을 이동한 제주대 같은 경우는 10명이 감소하였고요. 춘천교대 같은 경우도 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모집인원이 작년보다 늘어났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면 되고 지금 여기 가로 안에 표시된 인원은 수시에서 정시로 2월된 인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인교대와 춘천교대는 2월되지 않았는데 작년도에는 전체 2월 인원은 39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017학년도에는 350명, 2018학년도에는 375명, 작년도에는 392명 이렇게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오는 2월 인원이 계속 증가 추세였는데요. 올해 예를 들어서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오는 인원이 350명 정도다라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최초 계획 인원이 16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최종 선발 인원은 2000명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수험생 수, 수능 응시화 수는 지금 신청자 수를 보면 4만 6천여 명 정도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올해 정시 교대 선발 인원은 약 2천 명가량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시에 교대에 지원할 수 있는 분은 더더욱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경쟁률이 얼마나 될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학년도하고 2019학년도를 비교해 보면 지금 가군,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2명밖에 뽑지 않았죠 작년에. 그리고 나군으로 교원대가 이동하면서 가군에서는 이화여대만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27.5대 1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교원대 같은 경우는 반면 나군으로 이동하면서 경쟁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다군의 제주대가 다군에서는 제주대 초등교육만 뽑았기 때문에 경쟁률이 17.2대 1로 작년도에는 높게 나타났지만 올해 나군으로 이동할 경우 교원대 사례를 토대로 해서 유추해 볼 때 경쟁률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교원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나군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교대도 작년도에는 수능 응시야 수라든지 학생 수가 좀 증가했거든요. 2018학년도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나군의 경쟁률을 보시면 하락을 했죠.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교원 인원 수 감소. 그래서 교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하락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을 해 볼 수 있고요. 올해는 작년도보다도 수능 응시야 수도 감소를 했고 그래서 더더욱 올해 경쟁률은 작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앞페이지에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모집 인원이 83명이나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경쟁률은 작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뽑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표는 단계별 전형으로 선발하는 교대이고요. 아래 표는 일괄합산으로 선발하는 교대를 제가 좀 분류해 봤습니다. 먼저 경인교대를 살펴보시면 작년에는 1단계에서 2배수를 선발하였는데 올해는 1.5배수를 1단계에서 선발합니다. 그러면 1단계 선발 인원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집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1단계에서는 308명 정도를 선발했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338명 정도가 1단계에 통과할 것이기 때문에 1단계 통과 인원이 작년보다 더 늘어나게 돼서 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로 공주교대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학생부 성적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2단계에서 수능과 면접으로만 뽑기 때문에 내신 성적의 좀 불리함이 크다고 생각되는 수험생들께서는 그러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공주교대와 같이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는 교대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놓은 5개 교대입니다. 경인교대, 공주교대, 서울교대, 교원대, 이화여대 이들 5개 대학은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내신 성적의 불리함이 크다고 생각되는 학생들께서는 이 5개 교대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일관합산으로 선발하는 교대 중에서 지금 부산교대 같은 경우는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즉 지원한 수험생들 모두에게 면접 볼 기회가 제공된다라는 점은 참고하시면 되고 한 가지 이 표에서 주목하실 부분은 진주교대 같은 경우 지금 학생부 반영 비율이 명반영 비율이 25%지만 실질 반영 비율은 26.8%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의 비중이 좀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고 반면 부산교대 같은 경우 유일하게 수능 반영 비율보다 학생부 반영 비율이 더 높아서 수능 성적이 난 좀 이번에 잘 안 나왔는데 나는 그래도 내신은 좋아 그럼 부산교대 쓰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질 반영 비율을 보면 부산교대 같은 경우 17.7%로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부 만점 500점 중에 기본 점수를 410점을 주기 때문에 실질 반영 비율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참고하지 않고 지원하실 경우 낭패를 보실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되고 제주대 같은 경우 작년도에는 수능 100으로 선발하였지만 올해는 학생부를 반영한다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한테 유리하게 반영하는 교대는 어딜까를 따져보면 기본적으로 교대는 영역별 반영 비율이 대부분 25%로 동일한데 위에 제가 음영 표시를 해놓은 교대 같은 경우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표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내용은 올해 같은 경우 작년보다는 국어가 그래도 쉽게 나왔지만 여전히 어렵게 나왔죠. 그리고 수학 나형이 작년보다 난이도가 더 대폭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게 나와서 표점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려운 시험을 잘 볼수록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을 올해 여러분들이 채점을 다 해보시고 나중에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국어 표점과 수학 표점 특히 나형 표점이 높다라고 높은 학생들 같은 경우 서울교대와 대구교대를 지원 고려를 둘 중에 하나를 지원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영어에 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상 다른 일반 대학과 달리 교대는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15점 또는 10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2등급 정도 받은 친구들은 되게 불안해하실 수 있어요. 어?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되게 크게 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상 합격생 영어 등급을 놓고 보면 2등급대 수험생도 굉장히 많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시거나 기죽으실 필요는 없다. 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대신 해당 대학 버전으로 환산 점수는 꼭 한번 계산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가 정신이 교대에 지원할 때 수능 성적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공주교대 학불 데이터를 제가 이제 어? 좀 간단히 갖고 와 봤는데 지금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공주교대 같은 경우 378점도 합격을 했고요. 383점도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표점 합의 표점과 100분위 합의 높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불합격을 했죠. 그래서 단순히 수능 성적만 높다고 해서 정시에 교대 합격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1단계를 합격했다고 하여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즉 학생부와 면접도 정시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면접 준비를 끝까지 신경 쓰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면접이 대학마다 보는 날짜가 같은지 다른지를 좀 알아볼 텐데 지금 가장 먼저 면접을 실시하는 진주교대 같은 경우 내년 1월 15일 날 시작을 하고요. 실시를 하고요. 광주교대가 가장 늦게 1월 18일 날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 마감 이후 최소 보름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한 면접 준비 기간을 갖고 열심히 또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나는 면접에 너무 불리하다. 말주변이 별로 없다. 라는 친구들은 면접을 미시시하는 대학들도 있으니 해당 대학 지원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정시 교대 면접은 어떠한 식으로 출제되는지를 살펴볼 텐데 지금 제가 경인교대하고 서울교대 작년도 정시 면접 기출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시사 이슈와 교육을 접목시켜서 면접을 진행을 하고요.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교양과 인적성 면접을 실시하는데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자료의 해석 능력을 포함한 기본적인 학업 능력을 좀 더 많이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기출 문제를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교대 면접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면접을 보기 전까지 절대로 안심하시면 안 되고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이런 면접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서 충분한 연습을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원서 접수를 언제 마감하는지를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텐데 대부분의 교대는 12월 30일과 31일 날 원서 접수를 마감하고요. 경인교대가 가장 빠른 12월 28일 날 원서 접수를 마감하기 때문에 경인교대를 지원을 좀 고려하는 친구들께서는 학생들께서는 좀 더 빠르게 지원 여부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남은 기간 동안 이러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올해 정시 교대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